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등으로 친환경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1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팔리면서 이제는 마트에서 손쉽게 전기차를 쇼핑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갓 출고된 초소형 전기차가 고객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이 고객은 전기차를 대리점이 아닌 시중 마트에서 샀습니다. 한 대형 마트가 지난달부터 부산 3개점, 경남 1개점 등 전국 25개점에서 르노삼성의 초소형 전기차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산 전기차가 마트에서 판매된 적은 있었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와 협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 보조금과 각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700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전기차는 3만 대를 넘어 1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 자전거와 전동휠 등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매출 역시 상승세입니다. 부산 경남의 전기 자전거 매출은 2.7배, 전동휠 매출은 5배나 증가했습니다. 미세먼지 등으로 친환경 자동차 수요가 늘면서 TV 홈쇼핑에 이어 마트에서도 손쉽게 쇼핑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KNN 김성기입니다.